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소 죽었으면 갱승 X빠질 뻔하네 진짜 아 광풀 X나하네 진짜 야 오짜 낀는데 X발라마 야 야 오짜야 광풀 너무 심하지 않냐? 어? 야 야 말 좀 해봐 야 말해봐 야 말 좀 해봐 야 인간적으로 말 좀 해보자 X발 어? 아 인간적으로 말 좀 해보자 X발라마 어? 광풀 X나하는거 아니야? 블랙각이다 진짜 X발에서 한번 보자 진짜 야 이샌끼 아예 찾아 X발 i-X que 바로 black 아니 미쳐 이 X므네 진짜 아니 잠깐만 xd 바로 Fallout 바로 가려대 진짜 아니 X발 다 털르네 진짜 어? 다 털네 진짜 아니 아니 걸레드 진짜 X발 아니 X발... 아 이거 너무 깜발 이건 또... 와 뭐야 이건 또 씨발 이건 뭔데 재롱댕이 왜 넘어오는데 이건 방풀 인정 좀 해라 씨발 대체 이거 이건 방풀이지 솔직히 인정? 아 진짜 인정? 이건 방풀 인정? 아아아아 씨발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씨발 알고 다 했는데 진짜 아아 존망이네 아아아 무슨 씨발 스페션들은 존같이 맞아 아 아 불 다 털리고 씨발 미쳤지 오자킨대 다 털어 가만 한번 이 씹새끼야 게이든 게이든 그라우스 군뺨 게이든 아 아 뭐야 포킹 씨발 게이든 좋았어 어 존나 이든 포킹 아 무슨 포킹 기적적으로 씨발 맞아 아 기적의 포킹 씨발 아 그감이네 진짜 아 아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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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뺐어 존나 잘 뺀거야 이 정도면은 라이즈 대장군 저거이고 야아 조커야 사망풀 대 씨발 진짜 존나 힘들었다 거의 진짜로 진짜 이번팔에도 도망다니다가 판났다 진짜로 진짜 도망다니다가 판났어 진짜 아 정글 왜 없냐 으어우우 오케이 쓰레쉬풀 뺀 게이든 쓰레쉬 노풀 게이든 쓰레쉬 노풀 쓰레쉬 노풀 쓰레쉬 노풀 쓰레쉬 노풀 이 털어봐 개새끼야 병신방퍼라 어 자 재롱둥이 진짜 그 뭐냐 나이스 게이든 잡았어 입구라도 차고 보자 좋았어 게이든 나랑 피지랑 바꿔쓰면 완전히 게이든인데 진짜 아 뭐해 대장군이랑 안 따라 들어가고 자치국수 이거 블라디궁치 끓이고 블라디궁치 끓이고 블라디궁치 끓이고 라이즈 QW R2평 시발 QWER 콩 나이스 정의 구현 이제는 내가 진짜 거짓말 치고 야불이 존나더러 쓰레쉬만 존나 노린다 진짜 저런새끼는 드레이븐 도끼 4대 맞고 뒤져봐야돼 여러분들 인정? 여러분들 인정? 저런새끼들은 쓰레쉬 저런새끼들은 여러분들 있죠 드레이븐 도끼 4대 맞고 뒤져봐야돼 십새끼 도끼 3대 맞고 팡팡팡팡 십새끼야 우리 편에 드레이븐이 있었어야돼 시발 아아 존나 빡치네 진짜 어 진짜 드레이븐이 있었어야돼 진짜 드레이븐 도끼 맞고 되져버려야돼 진짜로 차가 질문과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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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망이다 아 시이 제이 다 아니 뭐해 당군 좋았는데 아 다 던져네 하지만 게이득 일단 등 빼주고 잊고 날려주고 잊고 와주겠죠? 바로 박잡아서 아 죽어 씨팔 새끼야 잊고 잊고잊고잊고 어딨어 이 개새끼야 직수야 직수야 이 개새끼야 빵 전의구형 방풀같은 새끼들한테 무조건 이겨야됩니다 진짜로 개새끼들 진짜 어? 그래가서 이제 슬슬 빡쳤어 내가 입 존나 터니까 슬슬 빡쳤어 멘탈 터졌어 보겸이형 게임할때 입좀 닥치고 해주세요 진짜 아니 방풀있잖아 시벌새끼야 미친새끼네 저거 그래가서 멘탈 나갔네 슬슬 이제 내가 아가야 존나 터니까 멘탈 터졌네 지금 슬슬 여러분 인정? 내 입딜에 못찾네 지금 아니 그라마스 지금 빡쳤잖아 내가 아가리 존나 지금 그래가지고 아가리 존나 털어가지고 진짜 내 입딜 나 내 입딜이 성공한거다 솔직히 내가 입딜을 존나 넣어가지고 상대편 정신분열 왔어 지금 여러분 인정? 인정? 아 진짜 인정? 내가 입딜을 존나 잘 넣었어 이게 내가 아가리를 존나 타면 애들이 정신분열이 와 와 존나 박수 signskan단 말이야 멘탈 진짜 아 진짜 멘탈이 나가 진짜로 입딜 존나 넣으면 진짜로 음 워우!! 이리와!! 쟈 빠진다 이판 진짜 슬랫 슬랫 나 입 좀 진단 털어야겠다 여러분들 입 좀 털게요 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화면 터치할 상단에 엄지손가락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 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점수 19점 게이득 야 야 쓰레쉬야 솔직히 방토름 맞잖아 인정 좀 하라 개새기야 너 몰라 이 병신아 어? 몰라 이 병신아 어? 몰라 이 병신아 너 아는 척 안해 이 병신아 아니 아프리카 닥쳐 저거래 야아 아 그라나스야 형이 입 너무 털었지 뒤로 고고 뒤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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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